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룸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플리카 룸TV의 리뷰를 하고 있는 훈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제가 축구화 리뷰는 쭈욱 그동안 안해왔기 때문에 간만에 축구화 리뷰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됐구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신제품이 한텀으로 해서 나와서 저희 레플리카 룸 유튜브에 4차례 올라갔었고 그 이외에 제품들이 없다가 최근에는 여러분들한테 조명은 안됐지만 모렐리아 제품들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은 됐죠 그렇지만 그 제품들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리뷰를 하는 부분이 있을거구요 그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렐리아2 프로 AS 터프 제품이구요 지난해 모렐리아2 AS 터프 제품이 나왔고 올해에는 리뉴얼이 좀 되어서 제품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궁금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한번 짚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좀 모렐리아의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초창기에 모렐리아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자면 제일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이 제품이죠 실제적으로 텅 같은 경우도 폴드오버 텅, 접이식 텅이 있고 축구화의 이제 딱 단면에 봤을 때 이 앞부분에 보이는 실루엣 자체가 그 여러분들이 기존에 요새 보는 터프화들이랑 다르게 축구화의 그냥 창만을 말 그대로 이렇게 터프화 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의 어 그런 축구화죠 그래서 이렇게 터프화를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보통 어 이제 키킹을 할 때 발을 넣는 느낌이라든지 볼을 컨트롤 할 때 이 앞부분에 닿는 느낌들이 훨씬 더 유연하고 쾌적하게 볼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모렐리아가 넘어오면서부터 아마 이제 터프화라고 말하는 우리가 표현들 그리고 푸사라라는 말하는 표현들 그쪽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그 다음 버전 나온 모렐리아를 보면 이 앞부분에 고무러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잠깐 이렇게 비춰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 정도 와서 이렇게 변화된 축구화는 거의 푸사라에 근접하게 되는 축구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렐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틀에서 이 부분에 큰 디자인이 변화가 있었고 그렇다면 작년에 나왔던 모렐리아 2 프로 AS 제품하고 올해 리뉴얼에 바뀐 제품을 큰 틀에서 한번 보게 될 건데 일단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꺼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 같은 경우 올해 새롭게 나온 모렐리아 2 프로 AS 제품이고요 그래서 사실 아주 매우 전폭적으로 큰 디자인과 모습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축구화가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눈여 볼 만한 설명들이 있어서 그 설명들에게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일단은 이게 작년 모델 기존의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소해오던 터프화의 디자인이죠 제가 일본 제품들을 좀 좋아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부분에서 큰 변화를 추구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가져온 축구화라든지 생각하는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폭의 변화가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제품들이나 그쪽에 좀 선호되는 부분들의 제품들의 특징이고요 그렇지만 그 기능성이 좀 바뀌더라도 유지되는 부분에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모렐리아 같은 경우도 제 오른쪽에 있는 까만색이 작년 버전의 모렐리아 2 프로 AS 터프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신형으로 나온 제품인데 가장 여러분이 눈여 볼 수 있는 제품의 변화는 텅의 변화입니다 최근에는 말 그대로 텅의 경량성이라든지 말 그대로 터치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피 자체 아니면 무게 자체에 대한 줄이는 면적 때문에 텅의 폴드오버 텅 그러니까 접이식 옛날식 텅을 아예 없앤 부분이 이번 신형에서 크게 눈에 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텅 자체의 모양이 보면 가운데 라운드가 파져 있어서 발에 닿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말하는 아나토미컬 체형에만 인체공학적인 그런 분의 면적을 좀 자극을 덜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돼 있고 가죽에 대한 큰 변화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느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소재에 대한 큰 변화는 일단은 정확하게는 뭐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실제로 신었을 때 느끼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많이 개인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좀 이제 바뀌었다고 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피크타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깔창에 대한 부분이 훨씬 스웨이드 처리가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보다는 이 제품에 대해서 스웨이드 깔창이긴 한데 엄청 까끌까끌한 형태의 깔창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느낌이 착용이 여러분이 신었을 때 이 부분과 이 제품이 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제품이 새로 나오면서 가장 이쪽에서 미즈노에서 강조했던 제품에 대한 그 설명 중에 하나는 이 앞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중족 부분 이 끈을 묶은 이후부터의 발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발을 잡을 수 있는 형태로 구조적으로 변형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몇 번이고 두 개 신화 보면서 약간은 비교를 하고 느꼈을 때 분명 있다고는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리뷰입니다 리뷰는 개인적일 수밖에 없고 제 주관에서 출발 제가 주관에 느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한 하나의 의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실제로 유심히 제품을 보이다 보면 이 부분에 이제 끈 묶어서 발목 중족 부분 발목 있는 부분에 보면 구조적으로 조금은 좀 더 작게 나왔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실질적으로 신고 제가 플레이는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에 못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즈노 측에서 이 신발에 대해서 기존에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착화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이전보다는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신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발이 넓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와이드핏의 느낌을 발이 넓기 때문에 신었을 때 여기가 벌어진 느낌을 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구조적으로 바꿔 가지고 실제 신었을 때 착화감 올려준다는 게 미즈노 쪽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는 부분에 따라 느낄 수 있지만 제가 솔직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아주 개인적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큰 차이를 절대 못 느끼겠어요 일단 착화를 그냥 신어서 몇 번 걸어다닌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새로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게 신고 몇 번 뛰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아니면 몇 번 신고 뛰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익숙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었을 때 어느 순간 신어서 이 신발이 나한테 익숙해지면 그 부분에 전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실 전체적인 새로운 버전에 나왔다 하면 텅 부분에 대한 완전한 개선 그 부분이 부피의 경량성이라든지 인체공학 쪽에 닿는 부분에 대한 면적을 좀 더 줄이거나 좀 체형에 맞게 발등 발목 부분에 맞게 발등 부분에 맞게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한번 이야기 했을 텐데 이 축구화는 이제 가장 초창기 때 이 축구화의 디자인하고 다르게 점점은 이제 이 앞 부분에 고무러버가 생기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축구화 자체의 디자인 형태는 거의 이제 축구화를 넘어서 풋사라 쪽에 가깝게 다가왔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축구화가 많이 진보된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스몰사이드 게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공을 가지고 여러 친구들이랑 작게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는 미즈노 형태의 터프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 번외로 이제 봉커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영훈님인가? 해서 댓글 올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미즈노의 아웃솔 자체의 이 깔창 부분은 여기가 좁아 보이는데 이 부분이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물론 이 부분 파란색 지금 보이시는 부분만 봐서는 이 부분이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내 발바닥이 실제로 지면에 닿았을 때 발바닥이 눌러지면서 면적이 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위쪽 부분에 흰색 부분까지 중창이 충분하게 이 두께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착지를 신거나 플레이를 할 때 이 부분이 좁다고는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은 플레이의 안정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근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별로 못 느꼈던 거는 나이키 제품하고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슈퍼 엘라스틱고 이 제품을 신으면서 엄청 불편하셨던 게 뭐냐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 딱 여러분도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이 왼쪽에 있는 제품의 발목, 중족 부분의 이 면적을 눈으로만 비교해 보셔도 나이키 쪽이 훨씬 좁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실제로 면적을 닿는 순간도 좋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을 쓰는데 실제 착용했을 때 느낌이 좁아가지고 발 접칠 것 같은 느낌은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이지의 부피가 불편했는데 그 정도의 불편함을 지금 보시는 미즈노 모렐리아2 AS에서는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중창 부분에도 제가 많이 신음을 느꼈던 부분이 중창의 두께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다 다를 수 있는데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말랑말랑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나이키 쪽은 너무 중창 이게 슈퍼 엘라스틱은 얇은 편이고 또 너무 부드러워서 말랑말랑해서 그 부분에 충분히 제어를 할 수 있게 충격을 중간에 흡수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뭐 충분히 좀 불만족스러웠다면 이 모렐리아 네오 같은 경우는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품에 대한 가격 대비 성능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또 초창기 부분에 대해서 축구와 터프화에 넘어오는 부분에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에 인사이드 쪽 패널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드 킥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 이 디자인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인사이드 쪽보다 훨씬 튀어나와서 실제로 인사이드 쪽에 공이 맞을 때 물론 여기 100% 컨트롤해서 인사이드 패드에 맞으면 좋지만 이쪽이나 이쪽에 맞아서 공을 컨트롤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더 먼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인사이드 패널에 정확하게 안 맞았을 때는 공이 미스 컨트롤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컨트롤해서 못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많았는데 지금의 본 축구화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패널 인사이드 쪽이 훨씬 좀 디자인적으로 옛날 보다는 나아졌다는 거 그런 것들이 고려된 신발이고 어... 이 제품만으로 어... 특성을 말해서 축구화의 그런 뭐 이제 가성비를 논한다면 좀 비교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나이키 쪽의 제품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쪽 나이키 제품들은 사실 좀... 가격이 보니까 엘리트 제품이 19만 9천원 프로 제품이 13만 9천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모렐리아 이 제품 같은 경우 16만 9천원 캥거루 가죽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프로 제품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캥거루 가죽이 쓰인 데다가 핏의 성형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축구화의 아웃솔이나 어... 가피 디자인 자체가 주는 안정감들 에 대해서는 혹시 나이키 쪽보다 낫지 않을까 그러면 엘리트 19만 9천원이랑 이 모렐리아 16만 9천원짜리 그... 2AS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좋겠냐?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혼한테 저한테 단연 이쪽을 좀 보내주고 싶긴 해요 엘리트라고 그래서 소재나 디자인적인 면에 큰... 그 뭐랄까 가격 대비의 기대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이키만을 좋아해서 나이키만을 사고 나이키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이제 핏에 대한 내가 축구화를 기능성을 기대하시는 부분이라면 이걸 신고 그걸 두 개를 신어보면 이쪽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의 기능성이나 여러분의 만족감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나이키 쪽에 축구화들이 인조피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 많은 지금 논란도 되고 계속 댓글에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 인조피역이나 천연가죽이 좋냐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답은 사실 내 발에 가장 잘 맞는 축구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천연가죽이 축구화기 때문에 제가 리뷰하는 입장에서 그쪽을 약간 권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쪽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만 보고 이 가격이 좋냐 이 축구화가 좋냐 라고 막 엄청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지만 축구화 전체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터프화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천연가죽을 쓰고 그리고 이 제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나만의 착각한 핏감들은 분명히 16만 9천원의 다른 사실 아디다스나 나이키 이런 부분에 비해서 모렐리아2 ASE 제품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고요 최근에 나이키 축구화 같은 경우 짬으로 이야기하자면 옛날 게 조금 더 좋았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약간 끝부분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나이키 에어증 컨트롤이라고 해서 그 당시 때 나왔던 축구화입니다 나이키 쪽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축구화랑은 또 모양이 다르고 디자인 컨셉이 되게 달라요 앞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야만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 공후 돌기 자체에 대한 부분도 디자인상으로 엄청 다르죠 요즘 슈퍼플라 엘라스틱 코라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이 당시에 나왔던 나이키 에어증 컨트롤 이런 축구화 부분이 실제 축구화를 저희가 착용하는 플랜에서 안정성이라든지 아웃솔이나 터프화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능성에 이 디자인적으로 발에 터치는 부분들이 훨씬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끔은 봄코님은 수집품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보고 실제로 꺼내왔을 때 오 이런거 있었지라 보면서 느꼈던게 지금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축구화를 만들기보다는 약간의 뭐 기성화나 더 팔릴만한 예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댓글을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 어느 분이 너무 옛날에 어느 사람은 추억일 수 있는 나이키의 그런 제품을 까댄다 그런 생각 좀 댓글로 적어놓으셨는데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저희는 진짜 이게 뭐 스폰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개인적인 건 재미로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하나 보다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그냥 즐기시고 넘어가시길 좋을 것 같고 그 댓글 쓰신 분들에서 말씀드리시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스킵하고 건너뛰십시오 그래서 나이키가 아주 나쁜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저희가 신어보고 저희 기준의 축구화를 보기에는 좋은 제품은 아니다 뭐 이런 모렐리아 AS2 프로 이런 제품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모렐리아2 AS 프로 프로나? 아 이제 프로 AS죠 AS 제품을 이제 좀 리뷰를 해드렸고 축구화를 그러니까 내가 터프화라 축구화를 배워놓는 시작에서 터프가 필요하다며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만족스러워만한 축구화라고 이 축구화 제품을 개인적으로 저는 리뷰를 남겨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아마 올리게 될 영상이 착화감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신어보시는 분들 아니면 미즈노 기존에 신어보셨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드릴게요 실제로 축구화를 딱 신었을 때 여러분들이 맨 처음 신으시면 처음 축구화 하시는 이 앞부분 발가락 부분에서 이 위쪽 부분은 되게 타이트하고 느끼실 겁니다 일본 축구화들의 전형일 수도 있고요 미즈노 쪽에 나은 제품 전형일 수도 있는데 이 앞부분에 발가락이 있는 부분은 발을 모아줘서 착화감 자체의 피팅감을 발에 맞추듯이 맞추는 게 이 축구화의 기본적인 디자인 컨셉이고 여기는 신었을 때 타이트해요 그렇지만 이 앞부분에 쓰인 게 바로 캥거루 가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으면 신을수록 신었을 때 여러분의 발에 맞게 개선되는 핏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이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조피역이 쓰여져서 어느 정도의 발에 착화감을 발을 감쌀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설명에서 그렇지 이전자 좀 더 피태하게 발을 잘 잡을 수 개선이 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으실 때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미즈노 쪽에 항상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 이 중족부분에 끈의 배열이랑 가죽의 배열이 약간의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신었을 때 끈을 그러니까 일본식 스타일로 안쪽에서 오는 것들이 타이트하게 끈을 좀 묶었을 때 여러분들 핏감을 좀 더 상향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어? 좀 타이트하다 어? 좀 내 발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다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때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 내가 사이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프지... 아 이게 좀 그거는 어렵겠구나 개인한테 완벽히 추천하는 거는 그렇지만 일단은 제품을 신었을 때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나이키 쪽의 제품보다는 내 발을 잡아주는 느낌의 핏감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캥거루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성향에서 여러분들 발에 좀 착화감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부분에 중창 부분도 이 신었을 때 안정감 자체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창의 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착화감도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충분한 축구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만한 느낌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토탈해서 느끼자면 말 그대로 사용하기 좋은 기본적인 성능이 토프화가 아닐까라는 걸 덧붙이고요 착화 자체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른 브랜드보다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축구화의 가격 대비 다른 같은 브랜드와 라인의 가격 대비 대비해서 더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착화감 자체는 아마 발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다른 축구화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 유의하면서 한번 물론 구입하실 때는 매장에 가시거나 안되면 인터넷 주문해서 한번 신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